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습무질 연구단에서 프루치 그룹 소속으로 연성물질 공정 및 성형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저희 센터 이름처럼 센터를 볼 것 같다는 의미는 부드럽고 살아있는 물질 등에 관해서 탐구하는 연구단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신체 물질을 포함한 영능 물질 등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데 정점을 맞추는 연구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IDS 첨단 연성물질 연구단은 제가 전공한 바이오리콘 엔진위원에 관련한 연구하는 분들 외에도 물리화학, 이론물리학자, 나로물질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시는 7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굉장히 간단한 실험인데요. 제가 최근에 개발한 중의 형성공사체 관련해서 전자전단을 할 수 있는 실험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잔덩이 그룹에 계신 물리학자의 다른 박사님과 이론 분리를 전공하신 다른 외국인 박사님께서 요즘 하시고 계시는 재미있는 연구를 지금 이 시간동안 소개해드릴 겁니다. hello my name is John McBride and welcome to the theory group at CSLM. today is the 1st of November and it's time to change our sexy fireman calabiner. 여기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사람은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가디언스 전의 자전거 가디언스 전의 가정시 이 사람은 랩스 전의 기술 랩스 전의 자리 제가 이 동의할정지 짧은 제과정 제과정 현재는 이 프로틴은 가장 큰 스킬리티인입니다. 이 스킬리티는 아주 큰 스킬리티입니다. 이 스킬리티는 아주 어렵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킬리티는 안이 많습니다. 이 스킬리티의 스킬리티는 안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것이 더 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온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의 김치에 대한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렇게 하면 온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델의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입니다. 평態, 나의 공연이 아름다워진 수용하다는 것을 보여줄게 전혀 다른 나름의 크기의 아름다운 표정 보통 인사의 연결 및 포스터트라인 Goodwill 그는 이 아름다운 표정을 보여줄게 유형을 보여줄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이것은 정말 지구하고 간단하게 experiment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치며 이 프로젝트의 물질을 조지하는 방법은 이게 제일 쉽고, 그는 비밀를 알았다. 하지만, 어려보단, 그는, 유연한 모종을 집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 빨간색으로 아르바이트처럼, 그리고,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래서, 이런, which is the most common daily phenomenon that we encounter and we are interested in unravel the physics rule by using the amazing super resolution in the microscope that IBS purchased for us. This is state-of-art like a STAT microscope which can help us to enrich the manual scale dynamics which the particles of the size of smaller say than 100 nanometers which is difficult the size of the protein or DNA that you there's so important molecules in our daily life by having this instrument and by making this molecule is visualized by attacking four molecules of them and we were able to look at all the interesting dynamics as what we just showed in the movie 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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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what we do, and working at IBS, hopefully, people can get some understanding of where their money is going, and why we're doing great things at IBS. 네,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3단 연구, 3단 연속무질 연구단의 보스트를 잘 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